으흠흠흠흠흠 리아야! 누가 왔나 본데? 응 나가서 빨리 문 좀 열어줘! 제가요? 그래요, 네가요 누굳어요? 어휴 어휴 리아야, 안녕? 아휴 우리 리아 엄청 컸네 아휴 리아야 작년에 설날에 봤잖아 고모야 고모 아 안녕하세요 고모 아휴 구구야 인사해야지 형한테 어? 누나 왔어? 어? 안녕 우리 와이프는 마트 가서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아휴 우리끼리 먼저 하고 있으면 되지 뭘 자자 어서 시작하자 아 빨리 들어와 해야지 그래 그래 일단은 이거부터 손질해줘 어? 내 방 갈래? 어? 어 저 악마가 다시 이곳에 강림할 줄이야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미칠 것 같아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 무척 비가 오던 날이었지 에... 건드리면 해 아휴 미칠 거 같아 으아휴 미칠 거 같아 어떡해! 악수 다 부숴봐! 내 사촌동생은 작은 악마였다. 우리의 물건을 손에 쥐기만 하면 다 뺏고 부숴버린다. 도대체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 이대로는 안 돼. 우리 물건을 지켜야 한다고! 지금 저 괴물이 관심받을 만한 물건이 뭐가 있지? 감...뷰... 더? 안돼! 야배로! 구구야! 컴퓨터가 하고 싶은 거야? 이걸 어쩌지?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할 수 없게 되었는데 말이야? 아... 그...그럴 구구야! 우리 다음에 할까? 안돼! 파울링을 하고 있어! 구구를 부리고 싶어! 엄마! 오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저... 저 컴퓨터 하고 싶은데! 으... 야! 누나들을 못하게 해! 요 로루야! 리아야! 구구 컴퓨터 한 번만 시켜주면 안될까? 안되는데 그래도 컴퓨터 정돔에 망가질 일이 없지 않을까 내가 어제 미리 백신 프로그램도 깔아내서 고장 날 일은 없을 거야 다행이네 알겠어요 고모 고마워 설마 무슨 일이 생기겠어? 아 저 계속 이것저것 더 막고 있는데 아 뭐 이상한 거 깔아봐야 너가 깐 백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네 백신이 깔려있어서 망가뜨리지 못해 정말 다행이다 역시 오늘은 생각이 다 있구나 그럼 그럼 어얽 안돼 밀블리 녀석 너한테 공납제라는 게 없어? 이거 봐 사촌이 형아가 컴퓨터를 꾹해서 울고 있잖아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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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얽 허허헣 쒸헣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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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이 녀석은 다른 먹잇감을 찾고 있어 설마 어? 흐음 흥흥흥흥흥 어? 안돼! 안 돼! 설마! 설마! 제발! 제발 내 구강인형만 흥흥흥흥 머리만 남았네 흐흫흥흥흥 하ث 흐흨흥흥 어? 분리 잘 되네 흐흥하 흐흠 우리가 같이 1년동안 용돈 모아서 산 그곳은 내가 잘 숨겨놨어 다행이다 그거마다 부서지면 나 진짜 정신을 잃고 말거야 형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 충전할 때 쓰는 거야 이건 핸드폰 충전할 때 쓰는 거야 거짓말 이거 2021 닌텐도 스위치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 충전기잖아 아니야 아니야 그런거 아니야 어디에 놨어 없어 얘도 참 아니야 땡금없이 옷장 앞에 의자가 놓인걸 봐서는 저걸 바입고 옷장 위에 닌텐도 스위치를 숨겼을 확률 99% 올라가본다 올라가본다 안돼 올라가지마 여기 있네 보물 이건 안돼 요루루랑 내가 돈을 모아서 산거라고 내놔 이 녀석아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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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이건 못 빌려줘 알겠어? 이건 우리 물건이야 네 부두 생각은 하지도 마 odor 그렇단 말이지 구구야 너 무슨일이야 엄마 저거 리아야 진짜 미안한데 이번에도 잠깐만 빌려주면 안 될까? 빌려주면 좋겠는데 말이야 안돼요 이건 진짜 저한테 소중한 물건이라고요 구구야 안 된다는데 아니 형이 소중한 물건이래 참자 이번만 어떡하지? 구구가 갖고 싶은 걸 못 가지면 3일 내내 오는데 리아야 그래도 안돼요 어쩔 수 없지 고모가 그거 사면 안 될까? 두둑하게 세뱃돈하고 합쳐서 줄게 응 리아야 안 되는데 많이 쳐줄게 리아야 부탁이야 응? 야 어떡해 뭐 어쩔 수 없지 어차피 그러면 새로 사면 되니까 한정판 아니어도 뭐 굳이 닌텐도 스위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알았어 그럼 그냥 그렇게 할게요 고마워 리아야 우리 리아 아이고 진짜 고마워서 어떡하니 우리 리아 마왕씨도 착해 여기 봉투에 두둑하게 넣어놨단다 고모는 이제 집에 가봐야겠어 우리 구구도 내일 유치원에 가야 돼서 아빠한테 안부 전해줘 요 루루 닌텐도 드려 빨리 줘 안녕히 가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도 다행이다 돈이라도 받을 수 있어서 지난번처럼 부수고만 갖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그러게 고모가 착해서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우리 지금쯤 눈물받아였을 거라고 얼마나 주셨을까? 한번 열어봐 새뱃돈하고 닌텐도 스위치 가격이면 한 백만원 넣으신 거 아니야? 기대되네 한번 열어보자 룰루랄라라 얼마나 들었을까? worry 됨 iv taxes 월 ill 앗 regulations ass 횡 Ish 앗 인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